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슈바이 학생하고 비빔 맛국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비김치 먹기 편하게 묶어왔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비벼 볼게요 이 맛은 제 룰에서 먹기 편한 맛이에요 냄비와 한입이 약간 쫓아오고 이 맛은 그냥 먹기 편하게 먹지 않네요 진짜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함께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해요 진짜 맛있어 다 먹기 편한 맛은 사람을 먹기 편하게 먹기가 편해요 흡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추냉이 치즈베리 너무 고소해요 젤리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 계란 오징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주먹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